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우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번 주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의 주간별 또 일간별 운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세를 보시기 전에 본인의 만세력을 입력도 해보시고 공부도 어느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그래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운세를 보는 혹은 사주를 보는 이 축이 되는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목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 청간 글자들이 있고 본인이 거기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시는데요. 우선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월 5일부터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월 초까지가 아직 신축년이 남아있습니다. 1월 5일 이 소환 절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로부터 주중에는 상당수, 주말 직전까지 계수가 먼저 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주말부터는 이제 좀 달라져요. 영향 받는 게 짧지만 신금이 영향을 이제 크게 씁니다. 각 일관별로 모두 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운세를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위로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세히 오늘 풀어드리기보다는 제가 별도로 신강신약 부분만 따로 떼서 유료회원분들께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은 모르시고 그냥 더 자세한 운세상담이다 싶어서 운세해석이다 싶어서 유료회원을 신청하시게 되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꼭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간목일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각 일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색깔피셔도 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데요. 간목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신축년 신축월이 들어왔죠. 그런데 우선은 갑이든 을이든 목일관 입장에서 이 금이 반가운 오행은 아니에요. 자 이 개수가 들어오는 금요일까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헤쳐나가셔야 하는 시련이 좀 더 커지고 그래서 좀 더 방해 작업이 많은 날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 흐름이죠. 주말 흐름에서는 건강 부분이 크게 다운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개해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1월 10일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지지에서는 편인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간목일관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이렇게 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하셔야 되는 일거리 또는 약속 또는 이제 어떤 구매 관련 건 또는 이 개수의 영향을 상당히 받으실 부분이기 때문에 연락 빈도가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빠지고요. 실제로 또는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윗사람, 나에게는 상사가 되겠죠. 선배, 상사 이런 분들이 한 분 더 내 직장에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한 분 이제 발령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새 식구가 내 조직에서 윗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1월 11일 갑자의를 보시게 되면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나 친구, 가족 이런 분들의 소식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설레이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데이터의 왜곡입니다. 이 자의의 속성상 간목에게 그대로 정직하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이 오해의 소지를 안고 내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을 해서 일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날이 이 화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에요. 을축일인데 긍정적이긴 하지만 청간에는 겁제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제 좀 잘 해보고자 일을 버리게 되는, 일을 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나서고 또 선을 넘어서 더 큰 영역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소심하시고 겁이 많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수요일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해서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학생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일에 내가 좀 더 과감해진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해지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도 한번 볼게요. 병인일이고요. 식신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속에 또 병화를 품고 있으니까 역시 매우 긍정적이죠. 결과 자체도 긍정적이지만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본인이 지금 키우고 있는 부하 직원들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도 여기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이분들 또는 내 아이디어가 아주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14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날도 결과가 실적이 만족스러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흘러가고요. 결과가 실적이, 결과나 실적이 만족스럽다는 뜻은 그만큼 조심성을 요구하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대방의 생각이나 모양을 잘 읽고 수치에도 아주 강해지는 날이에요. 숫자를 읽는 기능이 이날 확대됩니다. 통계를 낸다거나 틀려서는 안 되는 어떤 수학적인 일처리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 잘 풀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쇠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나서지 않아도 도움을 주게 되는 하루입니다. 거기다가 이 진이라는 환경에서 나를 답답하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졸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일도 비켜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기사일이고요.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간목분들 일요일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또 살펴보았을 때 이 속에는 또 경금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혜택을 보기보다는 상대방들에게 거들어들이고 봉사를 하시고 또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셔야 되는 날입니다. 좀 더 어머니를 위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는 효자, 효녀가 되어본다거나 또는 같이 지내는 가족들과 도란도란 활동 자체를 밖에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안에서 이렇게 운을 쓰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건강이상을 아마 처음에 언급드렸을 텐데요. 바깥활동보다는 내적인 실속을 다지는 이틀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간목은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운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길흉에 대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카드를 달아둔 유료 회원 버전으로 인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울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있는 동그라미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1월 5일에 소원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금요일과 토요일 기점으로 이 금요일까지는 울목이 개수에게 영향을 전주에 이어서 계속 받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울목이 반갑지 않은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개수에게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차갑고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런 간섭들을 좀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좀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날짜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들어오는 이 운은 여기서 조금 더 날카롭게 들어와요. 본인이 예민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냥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격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에서 시비가 들어온다거나 나를 향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짜를 한번 살펴볼게요. 1월 10일 월요일 개의 일입니다. 청간에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조금 더 컴다운 될 수가 있고 활동성을 묶어버리는 이 글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경쟁을 좀 더 부추기는 상황 월요일에 어떤 회의에서 배제를 당한다거나 내가 발표해야 될 차례인데 누군가에게 이 공을 가로채임을 당하신다거나 혹은 윗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다지 통하지가 않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디 이제 출장을 가시기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출장이나 또 하시기로 했던 일정이 있으신데 이런 일정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신혼행을 가시기로 하셨는데 월요일보다 차편이 막힌다거나 또는 예약을 해두었던 오랫동안 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정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취소 일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지연되는 지체 현상도 월요일에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갑자일을 또 살펴보자면 갑자라서 청간에는 겁제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화요일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신다거나 좋은 일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잔잔하면서 큰 손실은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모표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나 가족들 혹은 같이 일하시는 회사 동료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 일과의 처음 시작과 끝을 또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자일이기 때문에 음 날카롭게 내리꽂히는 날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섭섭하게 들릴 수가 있고 또 또 이제 건강 부분은 회사축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월화수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분 건강이나 컨디션이 상당히 저하되는 3일간이 펼쳐집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고요. 화요일이 가장 춥겠네요. 화요일이 가장 컨디션이 좀 저하되는 하루 소화가 잘 안된다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된다거나 배가 차갑습니다. 이제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축 길이고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울목이 놓입니다. 그래서 울목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도 되고 또 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보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내가 남들을 도와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수요일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 상관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로는 겁재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을목분들은 목요일에 오히려 더 상황이 그래도 월화수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이 주중에 이제 날짜를 굳이 따져보자면 왜냐하면 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던 소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1월 13일에 발언권이 좀 더 커지는 날이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바른 소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내부 고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혼만 나셨는데 부당한 일에 대한 부당한 일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이 정묘일이에요.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본인의 것을 본인의 사람들을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외부에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일처리를 마무리하시게 되는 깔끔한 날입니다. 완벽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어쨌든 목검은 결과 자체로 봤을 때는 경쟁체제에 놓이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손해될 것이 없겠지만 수동적으로 일하신다거나 어떤 현장 업무를 하신다거나 또는 본인이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전체 조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이고 직급 자체도 하향 직급에 계시다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많이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을목일간이지만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 같은 상황에서는 주말로 갈수록 금토일로 갈수록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진일이에요. 정제가 청간지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그래서 주중 중에서 토요일이 을목분들에게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흐름 자체가 토요일 이틀간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기사일로 넘어갔을 때가 일요일이잖아요. 이때가 편지가 청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라서 목욕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태도가 양극단 밤과 낮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예전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소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서 일요일이 좀 더 내가 구매를 하는 소비욕구가 더 커져서 생각보다 지갑에서 나가는 카드를 글른다거나 현금을 쓰시는 빈도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을목분들은 주중과 주말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양극단으로 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격이나 시비라던가 외부의 공격이 느슨하게 나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시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지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한 주 동안 단돌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꼭 같이 봐주시고요.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신축년이 아직 좀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신축년의 신축월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금요일까지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병화가 개수라고 하는 이 글자의 영향을 계속 전주에 이어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동운 변화운들이 들어옵니다. 취직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계시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혹은 생전 내가 사볼 일이 없었다 물건을 구매하신다거나 이런 운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이 시작이 되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병화가 어떤 글자를 만나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욕심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종은 다르겠습니다만 이와 함께 구설이라던가 시비라던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임무를 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성향이 이제 펼쳐집니다. 토요일 일요일부터 첫 번째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해일이 들어왔고 그것이 월요일입니다. 1월 10일이죠. 월요일은 청간의 정관이 그리고 지지해선 평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우리가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던 작던 이날부터 변화가 들어오죠.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해외 속에 또 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화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또 제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일탈하고 싶은 욕구와 그리고 제자리로 오는 움직임이 함께 움직이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범죄나 일탈이나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후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길과 흉이 같이 펼쳐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갑자일이에요. 변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 지금 당장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 또는 기분 좋은 금전적인 상황들 금전적인 어떤 보탬의 현상들 아니면 당장 출근하지는 않지만 출근이 예정된 어떤 합격 소식들 이런 것들이 구하고 있는 분들께 이동훈이 들어온 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을축일이라서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좀 더 여유로워지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좀 더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병인일이에요.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됩니다. 이날 좀 바쁠 수 있어요. 어떤 바쁨이냐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일로 인해서 내 식구들과 관련된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물건을 설치를 하신다거나 배송을 받는다거나 또는 원래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병화가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동운이 들어오는 바로 적기의 하루죠. 그래서 목요일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병화가 쓰임이 많아요. 일복이 터지고 일이 많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목요일의 운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정료일이에요.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날은 또 어떨까 이날은 또 살펴보았을 때 병화분택기는 전반적으로 묘의 속성답게 쇼핑을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먹거리를 장을 보신다거나 혹은 여러가지 중에서 다양한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다양한 선택의 구상이 누울 수가 있겠습니다. 화려합니다. 이날 자체의 색깔을 말씀드리면 화려합니다. 아이쇼핑을 즐길 수도 있고 누워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거 말고 뭐 또 재미난 거 없을까 재미난 걸 찾게 되는 즉 개성이 넘치는 날이 되겠네요. 이 금요일은 그럼 토요일은 무진일이에요. 식신이 청관 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관고지에 놓이는 하루입니다. 자 그 수요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재고지거든요.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압축이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병화분들께는 사실 이번 주 중 그렇게 크게 나쁜 주 중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또 사주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석이 이 날은 관대지에 이 병화가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 드시는 음식 있죠. 이 식당 메뉴 때문에 메뉴 때문에 다투게 될 수는 있어요. 메뉴 때문에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아니면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신 자체가 자식이니까 아이들 때문에 내가 좀 아이들한테 짜증낼 수도 있고 메뉴 때문에 다투게 된다거나 이것 때문에 섭섭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딴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말다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식당에 가셔서 어떤 시비가 들어오 수도 있어요. 식당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방역지침을 잘 안 지키는 어떤 손님하고 말다툼을 하실 수가 있고 주로 식사 자리에서 모든 일이 펼쳐져요. 토요일에 그 다음에 일요일은 기사일이에요.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은 취미생활 하시는 영역에서 많이 좀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일요일을 보자면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 날은 또 어떨까 이 날은 경검을 뿜고 있기 때문에 속을 봤을 때는 겉보다는 속이 좀 더 알찬 날이에요. 실속이 있습니다. 실속이 있고 손해볼 짓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망상, 나쁘게 말하면 망상이고 좋게 말하면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발이 없잖아요. 이 뱅글자가 발이 없고 여성여성한 아기자기한 꾸밈에 대한 생각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건망증 건망증을 덮을 만한 색다르고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흥미로운 대상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나 물건에 의해서 병화분들이 끊임없이 욕심이 생길 수 있겠다. 토요일은 그래서 구매욕을 충족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쇼핑욕구를 충족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뭘 또 더 가져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정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개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신축년의 신축월이 펼쳐집니다. 이 배경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까지 정화가 전주에 이어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를 하신다거나 특히 또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펼치시는 것은 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현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정화일간이 신금을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신금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또 일을 벌이게 되는 수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사주구조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개의일이고 평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날도 긍정적인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정화분들께는 아무래도 하기에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회식을 한다거나 약속을 잡으신다거나 식사자리를 배달음식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드신다거나 모임을 가지실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월요일부터 주로 이제 좀 그 상황에서 내가 주도를 하기보다는 주도를 당하는 리드를 당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월요일에 누군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만나러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화요일은 갑자일이에요. 청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평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날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 그러면 오랫동안 본인을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믿어주었던 아주 오랜 인연들 오랜 인연과의 단절 또는 결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울추길 보겠습니다. 수요일 이 날은 또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음 이 날은 재성의 재고지가 되기 때문에 불이 강한 정화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정화분들께서는 이 수요일에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솔직하게 생각을 밝혔는데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인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억지로 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날짜에 가장 중심적인 날짜가 이 1월 12일입니다. 그 다음 13일 이 병인일도 한번 볼텐데 목요일인데요. 겁제가 청관에 그리고 지지위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건강이나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건강이나 컨디션 관련해서 이제 고비가 될 수 있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안보를 많이 여쭙게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자 우선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본인의 사조에서 호랑이 인이나 아니면 이제 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 묘가 서로 만나서 목의 합을 이루게 되거나 아니면 미가 또 해 묘가 또 묘하고 미가 만나게 되는 거라서 목의 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라 대부분의 분들께는 이 글자가 만약에 원곡에 있다 사조의 원곡에 있다 그러시면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사실 실속이 떨어지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과 목요일보다는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것들이 금요일에 조금 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금요일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 글자가 있다 그러면 근데 이 글자가 한 글자로도 없다 그러면 좀 섭섭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이제 또 온이 달라지죠. 무진일이 토요일에 들어왔어요. 상관이 청강과 지지에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조용히 얻게 되는 날이에요. 조용히 내가 도움을 받고 또 우선 이날이 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을 새로 정돈을 하신다거나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계셨던 과목들을 싹 다 엎어서 다른 걸로 이제 바꿔보신다거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지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지적인 영역이 아닌 영역이든 사람에 대해서도 연락처를 한번 싹 지우시고 새로 업데이트를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펼쳐질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일을 자꾸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기사일입니다. 직신이 정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이제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발언권이 좀 더 커져요. 발언권이 커지고 가족들에게도 어떤 선전포고를 한다거나 통보의 형식으로 나의 강한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일요일에 좀 더 그 운이 큰데요. 뭔가 이제 좀 일을 벌이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10배로 헬스장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으신다거나 아니면 요가센터를 등록을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올해는 운동을 좀 빡시게 해보자. 이렇게 정화문대로 흐름은 주중보다 주중은 이제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좀 느낌이 든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본인이 주도하시는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관으로도 넘어갑니다. 이제 무토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꼭 봐주시고요. 1월 5일에 소환이 이렇게 절기가 들어와서 신축년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아직 이 신축년의 달이 남아있어요. 2월 초까지 계속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는 무토가 전주에 이어서 계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소수의 분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댓글은 거의 다 읽거든요. 읽는데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소수의 분들이시고 아마 그거를 본인의 사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나 되게 어려운데 왜 이거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개인운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해자축으로라도 불리한 사주라면 아마 신약한 사주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인이 대비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죠. 우는 참고를 해주시되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길형을 판단하시는 것은 이 운세방서 봤을 때 좀 위험합니다. 어쨌든 금요일까지 상황을 보자면 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토라는 글자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어려웠던 오랫동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는 순으로 방향 자체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부터의 흐름을 보자면 모토가 이제 모토일간이 신금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키기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의 포지션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이제 1월 10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방향 전환이 크게 일어나는 날이기도 해요. 방향 전환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동문이 들어와 있어요. 부서 이동일 수도 있고 책상의 작은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고 하시는 업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속한 조직이나 사업장이 큰 틀에서 다른 쪽에 합병이 된다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은 갑자일인데 편관이 청관에 들어와서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오고 퇴직 환경에 모토가 놓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직에 계신 분들 일반 직장인 분들이 되시겠네요. 아니면 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아직 불확실한 일들 확실하지 않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토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게 돼서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업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먹을 복이 좀 더 많아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날을 좀 더 많이 챙겨주고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셔도 전혀 비난을 받지 않는 날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무슨 짓을 하셔도 이제 목요일부터 보겠습니다. 병인일이에요.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부토가 놓입니다. 아무래도 새로 사인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계약서를 적는다거나 혹은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을 서류를 계속 만지고 구성을 하고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계획하는 일들 오래도록 보셔야 되는 문서들이 이날 만들어집니다. 관공서를 방문하실 수도 있는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묘일이고요. 정인이 청관에 지지에서는 평관이 아 정관이죠. 평관이 아니라 정관이죠. 음량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부토가 놓이는 날짜가 바로 금요일인데 오랫동안 기대고 있었던 부모님 혹은 선생님 또는 내가 기대고 있었던 상사 이런 분들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날이에요. 사업이 잘 됐다거나 아니면 생각이로 매출이 잘 났다거나 혹은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됐다거나 이런 주변 윗사람들의 윗사람들의 기쁜 소식 그 다음에 토요일이 이제 무진일이 들어져요. 윗사람들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게 금요일이었다면 무진일은 비견이 정간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보려고 이 토요일에는 이제 너무 강하게 경계심을 경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외부 사람들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변호를 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써서 거짓말을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섭섭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대지이기 때문에 무토 분들이 이날 실수할 수 있어요. 말실수 특히 말실수나 어떤 태도의 실수 그냥 그 자리에 그 정도 그 선을 지키시면 돼요. 선을 지켜라. 이게 이제 이날 포인트고요. 이제 일요일은 기사일입니다. 업체가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대화가 아주 잘 되는 날입니다. 가족들과 회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간단하게 다과를 하시면서 거리 유지를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음주에 이런 재충전을 위한 그냥 나름대로 다과와 회의를 겸한 대화를 좀 나누셔도 아주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토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꼭 봐주시고요.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아직까지 신축년의 신축월 즉 신축년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 한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물론 100% 모든 분들께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기운을 매우 간절하게 기다려오셨던 분들은 1월에 아주 큰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금기운 자체가 좀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상황을 보게 되자면 이 기토가 개수에게 영향을 전주에 이어서 계속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토분들 소수를 빼고 대체적으로 대인관계라던가 대처하시는 부분에서 실현이 예상이 됩니다. 간섭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부터죠. 15일 16일 이렇게 들어온 토요일과 일요일의 운전체는 기토가 신금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복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하셔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편의 시기는 좀 어려우세요.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개해일이 들어왔고 월요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그리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기토가 놓였어요. 그래서 기토분들은 이 해속에도 감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업을 하시고 타협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가지로 협조를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같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활동이 커지는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은 갑자일이에요.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편제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크게 봐서는 내가 속한 큰 조직 아니면 커뮤니티 여기서 이제 변동이 들어와요. 어떤 통보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을축일입니다. 평관이 정관에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때는 지체되고 지연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잘 일을 하고 싶은데 거래처에서 펑크를 낸다거나 또는 오기로 했던 물건이 있는데 착오가 생기는 거죠. 오전에 어떤 분들과 업무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처 두세 시간도 되지 않고 말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스케줄을 말을 바꾸신다거나 다 해놨던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오후에서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꾸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수요일이에요. 그 다음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병화를 품고 있는 날짜가 되기 때문에 구매권 또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일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의무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기토들이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힘 조절을 잘 못하시게 되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금요일도 볼게요. 정묘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그리고 지지해선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런 이때도 묘일의 특성상 두개로 글자가 쪼개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기둥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는 축 연의 축 월의 정묘 기둥이기 때문에 목요일보다는 금요일이 좀 더 좀 더 본인에게는 실속이 떨어지는 하루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만 잘 지켜서 딱 업무를 하시고 장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선의는 베풀지 마세요. 그것이 본인을 지키는 일입니다. 본인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타인 본인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타인을 챙기는 것이 수선입니다. 이제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때보다 또 운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무진일이 들어와서 겁제가 정관과 지지해 이렇게 들어왔고요. 쇄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날도 이제 재고지가 되는 셈이죠. 기토분들께 그래서 더운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이 토요일에 상황이 실속이 높아요. 내가 가지게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마트의 어머니 따라서 장보는 걸 도와드렸는데 본인이 용돈을 크게 받는다거나 다른 것으로 보상을 크게 받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더운 기토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대부분의 차가운 글자들이 많은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많은데 정작 본인이 받을 것은 별로 좀 없는 거죠. 그 다음 일요일은 기사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우선 발언권은 커지죠. 그런데 본인이 이끌어서 이렇게 일요일의 상황을 리드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 친구나 가족이나 특히 가족이 될 확률이 높아요. 내 가족들에게 이 비견은 가족이에요. 친구보다는 가족 일요일의 상황이 축 축 축년의 축월의 사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토분들이 장사를 하신다면 이날 크게 판을 벌려서 많은 걸 쏟는다거나 음식을 쏟는다거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양조절이 잘 안될 수 있어요. 양조절 일요일에 음식을 하던 일처리를 하던 또는 내가 출력을 걸어놨는데 이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종이가 그런 식으로 낭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이 낭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꼭 집중 부탁드리고요.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축년에 신축월로 다른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선 금요일까지의 오늘 보게 된다면 이 경금일간 분들께서 전주에 이어서 개수에게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건강원의 또 침체 또는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좀 많이 휘둘릴 수가 있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금요일까지가 근데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경금분들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이고 승부를 걸어서 경금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날짜로서 개해일이 들어오는 1월 10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건강운이 월요일부터 조금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 에너지의 소진이 크기 때문에 대두룩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나 또 메신저로 답변을 꼭 바로바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보리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주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는 것이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화요일은 갑자일이에요.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또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얼어붙어요. 이 자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건강기분이 다운될 수 있는 날짜 날짜가 월요일 화요일 중에서 화요일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수요일은 을축일이라서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도 수요일은 이 화요일보다는 조금 더 상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날 중에서 쓸데없는 연락들 혹은 불필요한 인연들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 혹은 평상시에 대화를 걸까 말까 싶은 분들은 대화를 안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수요일은 만하면 혼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지지로 편재가 이렇게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직장운이 변화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충년의 추궐에 인일이기 때문에 인축 그러니까 기운이 유통이 되는 상태거든요. 기운이 수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화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어쨌든 간에 직장운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 좋든 싫든 경금분들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업무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늘 나를 거쳐서 가던 결제라인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썩은 것을 도려내는 작업이 목요일에 펼쳐지는 겁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부피한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묘일이고 정관이 정관의 지지로는 정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금요일은 또 어떤 상황이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선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경금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듣게 될 것이고 존재 자체가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상황인데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내가 도로 내어줘야 하는 것들이 많으므로 실속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부터 또 운이 바뀐다 그랬어요. 무진이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 모두 편인이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좀 더 느긋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토생금의 상황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진에서는 여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와 친절을 받으실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면 1월드 보겠습니다. 기사일이라서 정인이 청간에 지지로는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드디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 옛 인연과의 재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예전에 은사님이나 신세 지고 있었던 예전의 인연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실 수가 있는 혹은 연락이 갑자기 메신저로 나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2월 초까지가 아직 신축년의 마지막 달인 신축월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축년의 신축월 잊지 마시고요. 동그라미에 집중하시면 이게 신금일간 이에요. 신금일간 금요일까지는 신금이 개수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사다난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컨디션은 아무래도 얼어붙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좀 더 다운될 수가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신금이 무슨 글자랑 만나느냐 신금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과 경쟁이 들어옵니다. 월요일까지 펼쳐질 수가 있고 영향을 받을 거고요. 첫 번째 날짜로서 개해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진원은 상관이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우선은 우선은 애정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냐 악의적인 거짓말이냐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금일관이 일을 버리게 되는 즉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판다던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한 일을 본인이 스스로 불러일으킨다거나 그래서 상대방 나를 위해 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다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적어놓을게요. 말다툼 그리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날 자 이제 11일 갑자일을 보겠습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로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징금이 놓입니다. 자 우선은 아주아주 바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보시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면접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또 예상이 되고요. 합격 소식도 이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12일 을축일은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로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 이날은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이 또 축 속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축년의 축월의 축일이에요. 그래서 축축축이 펼쳐지는 날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금분들 중에서는 어 대체적으로 이날 승부수를 좀 띄울 수가 있는 날인데 예전부터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던 일 계획을 했던 것들 이것들을 드디어 펼쳐놓을 수 있는 드디어 궤두에 올려놓으시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앨범을 준비를 한 가수라던가 배우라던가 아니면 또 어떤 발언을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정치계에 계신 분이라던가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나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날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펼치는 날짜 좋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심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 날짜도 관을 품고 했기 때문에 재관이 같이 들어온 상황이라 금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근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날짜가 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께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휘둘리기 좋은 날이 될 수 있죠. 특히 회사사람들 조직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휘둘릴 수 있는 휘둘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한 날짜가 아무래도 이 13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건 사고가 많은 날 다사다난한 날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현장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또 겨울이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편관이 청관에 지지에서는 편제가 이렇게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묘의 상황에서 약하긴 합니다만 심금분들은 칼을 빼들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기존 조직에 대한 반항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묘가 율을 또 끌어들이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글자 칼입니다. 혁명 저항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심금을 단련하는 정화가 온 날이기 때문에 튑니다. 튄다는 것은 혁명밖에 없겠죠. 마치 택하역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1월 15일 무진 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정간지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우선 이날은 식상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심금분들께서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오디션을 본다거나 또는 누구와 상담일자로 잡기는 참 좋은 날이에요. 이날 자체가 교류 대화 소통 이런 날짜로 잡기는 아주 좋고 미팅을 계획하신다면 1월 15일 토요일 참 좋습니다. 이제 1월 기사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또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건강이나 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체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속에도 경금이 있어서 대회라던가 운동경기 또는 출전을 임도하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부진한 성적이 나올 수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성적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간섭도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목할 만한 집중력을 일으키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분들께는 유리하고요. 이제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신축년의 신축월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민으로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 그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바뀌고요. 금요일까지 상황을 본다면 주중이죠. 임수가 개수를 이제 만나서 지장관으로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히 대인관계 쪽에서 인간관계 여기서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임수가 신금과 만나게 돼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금에서 임수를 도와주는 근원지를 짧지만 만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짜 개의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의 겁제가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도웁니다. 같이 일하시고 같이 결과물을 이끌어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간섭도 좋고 경쟁 자체도 없는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간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식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 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위약감도 줄 수 있는 날입니다. 임수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각인을 줄 수 있는 날짜가 아닌가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카리스마로 찍게 될 확률도 높고요. 거기다가 충년의 추궐의 자일이 오게 되면 모두 자축 수의 빵빵한 아주 그럴듯한 권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편을 더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 을축 이른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그래서 쇠지연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우선 이 축이 인성고 즉 금에 압축되는 환경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수분들께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라인 중에서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의 사람들 본인의 부하 직원에 해당하는 인력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후배도 되겠네요. 후배 학교 후배 자 그럼 이제 목요일 13일은 병인일이에요. 편제가 청관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로 본인이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인맥 중에서도 내가 보살핀 사람들 이니까 한 다리 건너서 내가 내가 주도가 되는 거죠. 본인이 메인이 되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부모님도 될 수가 있고요. 1대1대 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뭐다 이게 아니고 육체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것이 보이는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인맥 부인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남자친구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인맥들 내가 보살펴야 되는 인맥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라 혹은 들어가는 길에 약을 좀 타갈까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고요. 식욕이 떨어져서 임수분들이 좀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족분들께. 그러면 금요일은 정료일이에요. 정제가 정간에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날 임수의 모든 활동 자체가 갑자기 멈춤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활동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차단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신저 친구 차단 분명히 어저께 목요일에 메시지를 준 게 있는데 금요일까지 숫자가 계속 떠 있어요. 뭐지? 뭐지?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들어맞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대인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15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평관이 청간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토요일은 이제 또 흐름이 또 바뀌거든요. 평관이 임묘가 됐으니까 평관이 들어와서 내가 임묘지 환경에 놓였으니까 정확하게 더 표현을 드리자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떠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장기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갔대요.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혹은 계속 찾아오던 민원이니 강력 민원이니 갑자기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됩니다. 또 16일 기사일 같은 경우는 정관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도입니다. 이때는 또 이제 경금을 품고 있고 병화재성을 품고 있으니까 인성과 재성이 한꺼번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임수분들께서는 이 기사일에 아무래도 도움을 받는 상황으로 변화가 크게 들어옵니다. 아까 토요일에 있었던 문제 해결 방식이 일요일은 좀 더 업된 상황으로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 1월 5일에 소환이 들어와서 신축년에 신축월로 달이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개수가 전주에 이어서 또 개수라고 하는 이 글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생기고 내 무리가 생깁니다. 내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개수가 신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건 일시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개일을 보겠습니다. 비견이 선관에 그리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누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은 축축한 상황에서 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수분들께는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는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본인의 발언권 자체가 커집니다. 소심했던 사람도 용기가 나는 날이고요. 이제 갑자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청관이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집중도 훨씬 잘 되고 그리고 몸이 평상시에 차가웠던 분들은 화요일에 수족냉증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개수분들은 집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물건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일의 속성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갑자라는 기둥 자체는 좋은 부분이지만 갑목이 힘을 쓰기가 어렵고 지금 축축한 환경에 자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어붙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을축 보겠습니다. 을축이 수요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평관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3일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수를 도와주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분들께는 감정기복이 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평온합니다. 반응 자체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대수롭게 안 까먹어요. 안 좋은 상황은. 그럼 목요일에는 병인이래요.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그래서 기수분들이 화장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좀 꾸미기 좋은 날이거든요. 꾸미는 날. 옷을 평상시와 좀 다르게 차려입는 거죠. 그래서 화려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만큼 사치로도 갈 수가 있고 돈에 대한 소비도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정묘일 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운을 보시면 되는데 금요일 당일은 편제가 첨가하는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개수가 놓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개수분들은 금요일에 인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집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나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집중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호감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미혼이고 싱글이시라면 금요일에 고백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이제 이 날짜부터 또 운이 달라지죠.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도 정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뭔가 해보려고 시도는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진이라는 글자에서 진이라는 글자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일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도 따라주지가 않고 이제 사오미를 열어주는 이 글자의 부분들을 보자면 개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토요일은 당직인데 집에 뭔가 중요한 걸 놔두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건망증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말을 마음속말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포인트고 이제 기사일을 보자면 이제 일요일로 넘어왔네요. 평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시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우선 이날은 게을러질 수가 있고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늘어질 수가 있고 어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쉬시는 것이 필요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제 운의 해석은 참고만 해주시고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